여러분 방탄진입니다 정말 이렇게 또 상을 정말 영광스러운 상을 주시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미 우리 아미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은 항상 고생 많았고 우리 멤버들도 너무너무 사랑해 러비 형 아직 더 남았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감기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러면 이제 공식 석상에서 당분간 또 못 보게 될 테지만 다음에 또 좋은 음악 들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멘